아 트위치 클립이 끊이지 않네요 정말 미안해요 840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 한번 더 봅시다 케이님이 제 걸 보고 리액션하는 방송인가봐요 류순영 기모찌 류순영 기모찌구나 아 웃겨 죽겠네 아 저때 너무 웃겼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천원호원 그냥 먹으면 안 돼요? 뭐야 이게? 아 이거 뭐야? 아 겁나 웃긴데? 이제 잘 보이죠? 돈 너무 좋아 저 진짜 잘 못하고 아기 wrong 그런 상황이 많이 보일rocaten 한참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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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저 한참상 그 안팎은 망치 이제 너 그리고 왜 나한테 밥 산다 해 놓고 밥 안 사? 여러분 청문회 한 번 합시다 청문회 한 번 하자 너 밥 사준다며 왜 밥 안 사줘? 장난 아니? 말만 하면 다야? 근데 이거 뭐야? 어쨌든 1500원 고마워요 밥 먹는데 미안 당신은 도대체 아 겁나 웃겨 아 미치는 줄 알았다 아 나 이거 빵 터질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데? 배고파요 천 원만 주세요 배고파요 천 원만 주세요 아아 아아아아아 아아 아아아아아하하하하 누군가 곁에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알까요?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? 후원문이 080-519-34 한 달의 생명이며 말리와 같은 생명의 아들에게 영양실조 치료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니세프로 전화주세요 바로 당신이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후원문이 080-519-34 케인 죽게 장풍료 죽게였어? 장풍료가? 나 장풍료가 죽게인 줄은 몰랐네 이거 아까 본 거잖아 아 겁나 웃기다 진짜 에스테님 3천원 너무 고마워요 케인님이네 케인님 3천원 케인님 3천원 케인님 3천원 레슨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된거야 아니 왜 나가 이 새끼가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된거야 제가 다시 보기로 비디오판으로 개발하겠어 핸디고사해서 됐잖아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아니 잠깐만 나 이긴거 아니야? 깜짝 놀랐어 됐잖아 이거 아니 잠깐만 아 졸라 웃기다 잠깐만 아니 잠깐만 비디오판으로 이 새끼 이거 나간거봐 이거 아 역시 내가 케인님을 따라가기엔 아직 멀은거 같아 대단해